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4일 목요일 지금 시간이 새벽 4시입니다. 지금 미국의 주가가 3대 지수가 4거래일제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장 시작하면서 나스닥만 상승을 했었고 다우와 S&P500은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새벽 3시를 기준으로 갑자기 지속히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이후부터 이유가 뭔가 하면 미국의 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새벽 3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테이퍼링, 벌써 몇 달 동안 테이퍼링 얘기가 있었죠? 테이퍼링을 실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7월쯤에 최종 종료를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 발표를 하자마자 폭락이 아니라 오히려 해소가 됐구나 하고 지금 급등 중에 있습니다. 다우가 0.18% 지금 기술주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특히 기술주 대형주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러한 기술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0.89%, 1% 각각이 상승 중이에요. 그 다음에 S&P500은 0.54% 지금 현재 3대 주수가 4거래일제 똑같이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드뭅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최고치를 달성하는 경우도 흔치가 않은데 새해 이 지수들이 4거래일제 계속 상승 중에 있어요. 기준금리는 동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리는 좀 더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금리를 올린다 그래도 문제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테이퍼링, 아무 문제 없어요. 혹시 일시적으로 출렁거릴지 몰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오늘 새벽 3시에 발표를 하자마자 지금 급등 중에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으로 판명될 것이며 빠른 금리 상승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보다는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플레이션은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물가 상승에 의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작년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럽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 아주 풍부하게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아주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을 어쩔 수 없어요.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장기간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임을 희사한 것이에요. 그런데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2015년도 말부터도 금리를 두세 번 올린 것이 아니라 약 5년 가까이 아홉 번을 계속 올렸어요. 아홉 단계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S&P500, 나스닥이 5년 동안에 S&P500이 두 배 오르고 나스닥이 세 배 올랐어요. 아홉 번의 금리 인상을 하는데도 5년 동안에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보면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2015년 말부터 약 5년 동안 아홉 번의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러면 구글에 가서 S&P500이나 나스닥 100을 몇 년 전, 10년 전부터, 5년 전부터 본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온 것을 우리가 모두 보고 있지 않습니까? 테이퍼링은 이달 말부터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 정도씩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7월쯤에 최종 종료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주식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정치권에서부터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주식시장은 좀 등한시해요. 우리나라 정치권은 부동산에는 신경을 많이 쓰죠. 알고 계시죠? 뉴스를 보더라도 부동산 정치권에서 부동산 문제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예외로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가 정치권에서 부동산에 신경을 쓴 것 이상으로 주식시장에 그만큼 관심도 많고 주가의 하락을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하락하면 그것을 다시 부양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권부터 노력을 합니다. 또 하나 주가가 하락을 하면 미국 주가는 미국에 우리나라도 개인투자가 있듯이 당연히 미국의 개인투자자들은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투자금액도 큽니다. 인구수도 더 많고 개인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또 전 세계에서 개인투자자들 또 기관들이 전 세계에서 자금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기회로 삼아요. 그래서 미국은 주가가 떨어지면 저가 매수에 매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잠시 동안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종목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극히 일부는 잘나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미국의 그 많은 S&P 500, 500개 기업 아닙니까? 거기를 비롯해서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속적인 실적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분기별로 1년에 4번이죠. 실적 발표를 분기별로 발표를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먼저 분기를 또 작년 같은 동분기를 계속 몇 퍼센트씩 넘어서는 그러한 실적 발표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번에도 S&P 500이 지금 현재 한 60% 실적 발표를 하고 있어요. 500개 기업 중에 그 중에 83%가 전년 동기 대비 다 상당히 높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주가 상승이에요. 이 실적은 주가는 그 기업의 실적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가 매수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지속적인 주가가 우상향하듯이 실적이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똑같이 따라서 주가가 우상향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정치적으로서도 정치권에서도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항상 주가를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점들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주로 대기업 오너 위주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자 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을 리드를 하고 권하는 것이 국내 시장이 잘만 되면 당연히 국내 시장을 원하죠. 그런데 비교가 안될 정도의 수익률 누구든지 다 알고 계시죠? 본인들도 국내 주식 개별 종목 들고 있는 것과 우리 실린 가족분들이 들고 있는 것과 실적 이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당연히 답은 나옵니다. 더군다나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정말 발뻑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안심적인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어떤 이슈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몇 달 전부터 앞으로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 계속 그 말이 나와요. 테이퍼링이 그랬었어요. 테이퍼링이 벌써 몇 달 전부터 언제 한다 언제 한다 계속 테이퍼링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우리 실린 가족분들도 분명히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테이퍼링 온다 그러니까 미리 다 팔았다가 그때 폭락을 하면 그때 사야 됩니까? 별사람들 다 있어요.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한다 뭐 한다 그러다 결국에 결정이 나잖아요. 그래서 발표하면 오히려 악재 악재가 해소가 됐다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수가 상승을 해왔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 대형주들 보면 거의 다 지금 상승 중에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들도 거의 모두 상승 중에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도 하나가 달러 환율 우리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국내에서 원화로 투자해도 미국 지수 미국의 종목들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게 되면 당연히 그 혜택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지금 앞으로도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를 올리고 그렇게 되면 달러가 강세가 돼요. 지금 요즘 달러가 떨어졌다가 다시 현재 1,182원까지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면 나스닥 100, S&P500을 비롯해서 이러한 미국 추종하는 지수들이 그대로 비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장시장 해서 열리게 되면 현재 우리가 약 투자하고 있는 10개 약 10개 정도 되는 종목 중에 그저께도 6개 종목이 신고가였어요. 어제도 6개 종목이 또 신고가였어요. 종목은 바뀌어가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동안은 우상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새벽 4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